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티졸골 수술하고 사각턱 절제하고 뭐 이래서 아주 뾰족해진 얼굴이죠 그쵸 뭐 갸름해졌다면 갸름해진 거고 굉장히 뾰족해졌죠 근데 이걸 또 빗살무늬 토기라고 또 그 성형 부작용 카페 이런 데 가보면은 얘기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그래도 이 갸름한 거가 좋아서 난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존재할 거예요 자 이분 사진 CT 뼈 모습을 보시면요 사각턱 왕창 잘라놨고요 옆에서 보면은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 귓볼 기준으로 한 1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은 1cm 가 아니라 한 5mm 3mm 정도 남은 상태로 요렇게 잘라놓은 상태가 됐죠 그럼 요렇게까지 잘리게 되면 흔히 말하는 개턱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지금 귓볼에서 턱이 이렇게 꺼지는 느낌이 생기죠 그리고 잘 보면은 여기는 교근이 아니라 침샘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침샘이 있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많이 잘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 있다고요 여기가 꺼지고 여기가 늘어지고 여기가 또 꺼지는 이런 상태가 항상 생겨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런 느낌들을 해결해 주기가 사실은 갸름해지려고 수술했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턱은 뾰족해졌는데 이중턱은 살짝 생기는 느낌들이 생겨서 이렇게 수술하고 이걸 해결하겠다고 이걸 해결하겠다고 실리프팅 같은 거인지 알아보시고 또는 여기 지방 빼겠다고 지방 빼는 거 알아보시고 또 여기 이중턱 없애겠다고 또 지방흡입 알아보시고 또 뭐 아큐 같은 거 해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안 되고 안 돼서 뭐 거상까지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문제의 시작은 과도하게 잘렸다는 거예요 귀밑각이 과도하게 잘리고 이 체부쪽이 없어지고 하니까 갸름해지고 뾰족해졌다고는 좋아할 수 있겠지만 보면은 전반적으로 빗살무늬톡이라는 말을 하면서 너무 잘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게 싫어서 재건 수술을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귀밑각까지 만들었고 그래서 옆모습에서 이렇게 보면 귀밑각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여기 훅 패여있는 모습을 조금 완화시켰죠 하지만 보면은 여기에 침샘 때문에 나타나는 이 볼록함은 여전히 그대로 있죠 여기가 볼록한 모습은 남아있지만 여기에 함몰되어 있던 이런 모습은 지금 교정이 된 모습이죠 반대쪽은 여기가 그럭저럭 매끈하죠 이쪽은 울퉁불퉁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반대쪽은 이렇게 좀 매끈한 모습이죠 물론 여기도 침샘 때문에 귀밑샘 때문에 볼록은 하지만 여기는 비교적 매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만 늘어졌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환자들이 CT를 봐요 여기는 뼈가 매끈해서 그렇고 여기는 뼈가 밑에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더 자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처럼 매끈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아니에요 턱을 들어서 보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게 길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짧아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각도가 조금 틀어져서 그럼 이렇게 틀어진 경우에 이렇게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 이쪽에선 처짐이 더 많이 발생하고 이쪽은 길기 때문에 그나마 갸름한 느낌이 생겨요 이쪽도 귀밑각도 좀 만들었죠 지금 잘 보면 같은 각도에서 보면 여기도 이렇게 꺼져 있어요 근데 여기 귀밑각 만들면서 살짝 볼륨 생긴 거 보이시죠 그리고 반대쪽에서 봐도 이중턱이랑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완화된 모습 보이실 거예요 이게 19년 8월에 수술한 경우에요 그리고 이게 오늘 날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걸 자르고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 이 튀어나온 게 여기 늘어져 보이는 게 이 뼈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너무 뾰족하니까 이걸 뼈를 자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왜 오셨을까 이 보형물을 다 빼고 싶대요 다 빼고 이걸 다 빼고 여기 뼈를 자르고 턱뼈를 줄이겠대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아주 이상한 거냐는 거죠 그렇게 이상한 선택은 아니고 그냥 그럴 수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오늘 환자분하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집에서 저한테 장문의 메일을 보내셨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CT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 지금 이 얼굴에서 여기서 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왜 했느냐 이걸 또 자르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자분이 지금 근 1년 반 정도 잘 지내시다가 저한테 갑자기 오셔서 더 갸름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였어요 근데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 눈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갸름해지고 싶은 욕심이 있는 분들은 이걸 끊임없이 원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중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서 생각하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많이 객관화된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